안녕하세요. 맛있다예요. 첫 번째 친구는 뿅! 맛있게 생겼어. 화장색 딸기찜이 들어있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갑시다. 오리 친구. 나라라 오리 UFO. 깜찍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도 프로펠러에요 오픈 병아리에요. 귀여워. 안녕. 프로펠러를 장착할 장착. 한번 하나 옮겨주세요. 너무 예뻐. 손 돌려보자.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친구 프로펠러 발사고구 와우 와우 우리 날았어요 요건 뭐죠? 요걸 요렇게 꽂아두는 건가봐요 와우 꽂아두는 것도 있어 날 꽂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밑에도 뭐가 있잖아 숨겨진 비밀 창고가 이렇게 아하 여기다가 우리 캔디 사탕을 보관해야겠다 향기로운 맛 나중에 또 먹어야지 자 이번에는 요 프로펠러 친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요 와우 오호 손잡이 부분 요렇게 잡고 쓰면 되겠어요 잡아당기는 부분 있고 바스켓 연두색을 먼저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끼워주면 되네요 자 요거를 잡아당기면 오호 오호 날았어 이번엔 파란색 잡아당겨 봄이 스크롤황 자 necessary 뽑아당겨 좋uchen Ultimately 될 수 없는 느낌 프로페일러 친구들이였어요 홈빈 감ATHAN 감 reasonably 无需 эту 점 встреч 공룡알에 물을 담아왔어요. 노란 공룡신구를 통장 들어가 오 점점 가라앉는다. 이렇게 공룡알을 물속에 넣어줬습니다. 약 24시간이 지나면 공룡이 부화한다고 해요. 근데 벌써 놓자마자 이렇게 알이 열리고 있어요. 알이 부화하고 있어. 그 와중에 우리 그 다음은 바로 너 그 다음은 짠! 안녕 차도야 안녕 오뚜기 8종을 모아보세요. 노란 별사탕과 안경쓴 소년 별사탕 먹을래요? 그래 알았어. 맛있겠다 별사탕 맛있다. 자 우리 친구 그다음 친구에게 놔주세요. 오구와 와 춥아주세 와 자 이렇게 사탕이 들어있고 공룡 열어봅시다. 오구구 오 저거 봐줘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와 딸기맛사탕과 공룡상 먼저 볼게요. 와하 공룡 공룡 이야 여기 친구들 중에서 어머나 어머나 짜잔 작은 공룡이에요. 귀여워 요 친구네요. 츄파춥스 사탕을 먹고 이렇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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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친구에게 가보세요 우리 친구 공룡할 친구에게 왔네요. 그동안 알이 많이 녹았네. 이 안에 어떤 공룡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이 두 친구가 남았는데요. 하트모양 친구를 여러분들으로 살게요. 짱구예요. 레이언 신짱. 키링미러라고. 거울이 손 거울이 들어있대요. 오케이. 와 캔디. 바로 먹고. 맛있는 델리. 누구니? 이렇게 다양한. 아로 다섯. 세로 다섯. 와 귀엽다. 누가 나왔을지. 열쇠고리도 된다. 우와 귀여워. 너무 거울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번에는 이 파란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짱. 오호. 블럭이 다 많네. 와. 얼굴 그리고 여기 목이에요. 와. 그리고 이건 두 다리.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얼굴과 몸통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세 연결. 얼추 모양은 갖춰졌는데. 꼬리 부분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조립한 부품을. 꼬리 깔게 되었고. 와. 시림이 완성되었어요. 와. 와. 시림 친구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요. 오 뭐야. 엄청 거대한. 오. 와. 공룡. 와. 24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부화된 공룡이 알 속에서 부화되었어요. 여기 뿌리 두 개야. 쏙쏙 같이 생긴 뿌리 두 개. 그리고 이건 얼굴. 와. 앞다리. 뒤로 생겼어. 등. 꼬리까지. 와. 이름 뭐지. 다리. 그리고 배.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간질. 와. 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와. 오늘도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맛있는 친구들을 잔뜩 만나보았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watching. 좋아요, like, 꾸. 구독, subscribe, 꾸. 공유, share, 꾸.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 bye. Bye bye.